바람이 살살 불고 있습니다. 지금 대략 약간 독서풍인데 바람이 새기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크로스윈드로 해변을 따라서 크로스윈드로 해보시고 있습니다. 크로스윈드로 해보시고 있습니다. 반바지를 입었는데 물만 좀 차갑지 브로스윈드로 해보시고 있습니다. 이동들은 포기 sos 코도 등장 오이치드 깨끗하게 아름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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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것 같기도 좀 바닷가 안에서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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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들 안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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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